전하! 신토원수 강옥립관! 전하의 군대가 하직 인사를 올리옵니다! 살아 돌아오라 모두들! 알겠는가?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! 이 나라의 화기도감과 그곳에서 만들어진 화약으로 무장한 조총부대는 과인의 꿈이었다. 조선의 힘으로 조선을 지켜내는 것!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조선만의 힘을 갖는 것이! 허나 오직 그것을 위해 달려온 너희들을 이 땅이 아닌 머나먼 타국으로 먼저 보내는 과인을 용서하라!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내지 못한 과인을! 그리고 반드시 명심은 너희들의 그 피를 이국당에서 흘리지 말 것을! 너희들의 할 일은 반드시 살아 돌아와! 바로 이 땅! 조선을 지키는 것임을 말이다! 끝까지!